팀장님, 요즘 동네에 일본 애들 많아진 거 아세요? 시곱돗이나 이까? 아, 미친데 진짜. 약을 하고 운전을 하면 어떡해. 그 뺑소니 사고 건 뭔가 좀 이상한. 너 어디야? 지금 찾으시는 그놈입니다. 네가 죽였다는 그 여자 아들이냐? 같이 산다는 그 여자를 잡아와. 혼자 가지 말고 기다리라고요. 오마이 머신데 몰아온다. 하지 마, 이거. 가만히 있어. 기다려.